자동차를 눌러서 알맞은 위치로 이동시켜주세요. 로봇을 눌러 기름을 가득 채워주세요. 로봇을 눌러주세요. 로봇을 눌러주세요. 로봇을 눌러주세요. 로봇을 눌러주세요. 알맞은 위치로 이동시켜주세요. 로봇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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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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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어요. 오늘은 뭐하고 놀까? 야호! 유치원 친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었어요. 얘들아, 다 먹었으면 양치질을 해야지. 칫솔에 치약을 묻혀주세요. 윗니, 아랫니, 양치질을 해주세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야호! 야호! 와, 이가 반짝반짝 빛나요. 너무 상쾌해! 우리도 함께 양치질을 해볼까요? 칫솔에 치약을 묻혀주세요. 윗니, 아랫니, 양치질을 해주세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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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 야호! 야호, ladle!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자 안개 양념 빙풍 다했다 정말 보기 좋은걸? 정리를 다 마치자 친구들의 기분도 덩달아 상쾌해졌어요 물건을 알맞은 위치에 놓아주세요 야호 카메라 너무 좋고 더욱두근 하하하 축축구 야호 목두부 야호 연기! 야호! 달리! 야호! 휴, 다했다. 정말 보기 좋은걸? 정리를 다 마치자 친구들의 기분도 덩달아 상쾌해졌어요. 정말 좋아서, 그저 내 것일으니까... 정말 좋아서요... 좋아큼은 싸우는 것은... 확신이 좀 흔들리네요.